2일 롯데재가의 주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롯데재가는 제품값 인상 기대감에도 주가가 바닷건입니다. 2일 종가는 1,500원 내린 11만4천원의 장을 마쳤습니다. 롯데재가의 50주 최후가는 16만5천원, 최저가는 10만8천5백원입니다. 롯데재가는 제품값 인상과 롯데푸드 빙과사업을 합병하려는 재료를 갖고 있지만 주가는 바닷건입니다. 롯데재가가 롯데푸드 빙과사업을 합병하면 빙그래를 제치고 어깨 1위를 차지합니다. 롯데재가의 분기별 실적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롯데재가는 지난해 4분기 매출액이 5,495억원, 영업이익이 121억원, 단기순이익이 마이너스 295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롯데재가의 최대지주는 롯데지주로 지분 48.42%를 갖고 있습니다. 롯데지주의 최대지주는 신동빈 회장입니다. 롯데재가는 외국인의 비중이 17.8%, 소액지주 비중이 17%에 이릅니다. 롯데재가는 2017년 10월 1일 롯데지주에서 인적분할돼 설립됐습니다. 롯데재가는 지난해 매출액이 2조 1,463억원, 영업이익이 1,077억원, 단기순이익이 321억원을 기록했습니다. 글로벌 이코노믹은 스톡티비가 특허 출연한 비엔모델을 이용해 동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동영상은 창구용이며 투자자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성교하러 가진 앤는데 ciert imposed 주자자에 대해 얻은 책임이 1,0894억원을 향길 mar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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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rketicoze